깨끗한 거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 현장 체험 패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북구청 위생청소과에서는 깨끗한 천안 만들기를 주제로 쓰레기 배출 요령 교육 및 홍보와 환경 정화 활동, 청소 현장 체험 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있는데요. 올해는 3월 시작 이후 참여 분위기가 확산돼 이번 회차에는 180여 명의 신청자가 12기 청소 현장 체험 패밀리로 참가해 성정동 일대를 청소했습니다. 와서 교육을 받고 시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점점 깨달은 것 같고요. 주변에 상가들도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동참해서 주변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교육과 체험을 통해 천안시를 청결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시민들이 많아져 앞으로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 체험을 통해